네 김치만두요 악만두거든요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만두 속 김치 써는 거에요 오늘 만두 만들라구요 여기요 다 쏙 뻘겋고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네 김치가 맛있게 만두 하려고 이렇게 달달하게 썰어야 돼요 다져야 돼요 만두 속은 만두 속이요? 네 속 없는 거에요? 네 물이요 숙주나물 다 삶았습니다 다 삶았습니다 다 삶았습니다 다 삶았다 다 삶 10분 다 삶았다 양념을 썰어주세요 또 썰어야되요 뺄시기야 짜요 물 다 안들어가네 다 안들어가네 짜요 물 나오네요 다 안들어가네 다 안들어가네 다 안들어가네 다 안들어가네 다 안들어가네 고깨비 물엿 스파이 다 안들어가네 자막은 물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썰어가지고 내가 한 번씩을 해야지 썰어놔요 썰어놔요 썰어놓은거 김치 썰어놔요 김치 썰어져 물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김치를 더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5분씩 일어나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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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는 불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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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이리 왔어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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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당근을 trabajando 아멘 과자 후추 양념 숙주 김치 양념 양념 두부 양파 양파 더 썰어야 돼 소금 잘라주겠습니다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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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김치가 맛있어가지고 당면을 넣을 때 고소지 고소시 고소지 몸에 좋은건 다 들어가네 네 이래야 맛있어 안면해 결알을 넣어주면 결알을 좀 넣어줄게요 결알 좀 넣어줄게요 결알 좀 가줄게요 결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이채 잡채 양파 후추 후추 네 well 소고기 소고기 맛있어요 소고기 만두송 이렇게 만드세요 악만두 만들려고요 지금 재료요 만든거 소고기 하고요 이거는 사왔어요 칼국수집에서 주문해가지고 계랄 가상그룹 해가지고 무치려고요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거를 찍어요 만드는 코칼국수집 그리고 코칼국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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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칼국수입 코칼국수 뵙 코칼국수 코칼국수 스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야 안터져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양쪽에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보세요 빨리빨리 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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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